아 싫어요 요루루는 가꼬누자 가꼬누자 오늘 수원님 꼬마 아가씨 요루루루 야 요루루 죽이지 마 요루루루루루루루 요루루루루루루 얘들아 여깄어 요루루 다리가 정원에 가라고 여깄어 여깄어 얘들아 요루루루 요루루루루 요루루루 요루루루 맞춰봐 맞춰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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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루루루 맞춰보아 왜 이렇게 못맞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드마피아를 할건데 오늘 좀 특별한 머드마피아를 준비했습니다 자 머드마피아는 원래 범인이 한 명이 걸리고 그다음에 경찰 그리고 시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경찰이 없고 모든 시민이 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 중 한 명이 좀비 좀비로 감염시킬 수 있는 좀비 왕이 돼요 진입대가 좀비 왕이면 어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좀비가 되고 이 사람이 또 잡으면 좀비가 되겠죠 좀비 왕을 찾아서 시민들은 좀비 왕을 죽이면 시민의 승리고 나머지 좀비 분들은 모든 시민을 좀비로 만들면 좀비의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 번 시작해보죠 고고싱 고고싱 와 이번에 5분이나 버텨야 되네 5분 아무것도 안나와 아직입니다 아직 안나오죠 당연히 아 이 맵 그 맵이네요 불타는 맵이 어 좋았어 좋았어 생존자라 진입대 이 자식 너 생존자 아니지 아니 마 생존잔데 우리 생존자야 아니 저 사람 생존자 아닌 것 같애 생존자는 화를 쏠 수 있어 어? 그러면은 이수근하고 진입대하고 우리 셋은 아니야 우리 뭉쳐 좋았어 뭉쳐 뭉쳐 나도 아닌데 그럼 요루루네 요루루네 야 요루루가 아무 말도 없는거 보니까 요루루인거 같은데 뭐야 뭐가 있었다 야야야야 태태기가 감염됐어 뭐야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야 요루루 뭔데 빨라 아 아무것도 봐 태태기 형님이 아 좀비왕이었어요 태태기 형님 태태기 형님 태태기 형님 태태기 형님 태태님이야 태태님 나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어 아니래 황금 내가 죽였어 태태기는 감염된거잖아 아 태태기가 감염된대 난 원래 숙주가 아니야 태태기를 죽여 야 그 자리 없는 사람 누구야 거리를 내 생각엔 이거 다미오님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 자리 없는 사람 또 누군데 니 니 빼고 또 누가 없어 밑에 밑에 감는다 밑에 감는다 오오오 알았어 야 아래에 있다 아래에있데 야 appreciative 그 자리에 있을거라 야 좀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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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zym initiated 내가 못하다 태태기가 좀비였구만 ון 어허 예예 중심 나를 향해서 당기고 있었지 아 이거 좀비가 안 들키고 잘해야되네 아 이거 안 들키고 원래는 이게 무조건 맞아야되는건데 저 녀석이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아 지인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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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같이 다니죠 따라오세요 좋은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 바브들아 내가 쏴볼테니까 가만있어봐 쥔 때 아니야 맞췄어 아 우리 아니야 우리 둘은 아니야 야 택귀대님 뒤에 니 뒤에 두고있어 어 야 우리 네명 아니야 쏠줄 알면은 아니야 야 우리 여기 뭉쳐서 점프하는 애들 쏘자 어때 바보네 일단 요르르가 죽었는데 그건 단미오네 어 요르르랑 이수건이 좀비가 됐어 난 단미오잖아 이 엄청한 녀석들 감히 날 밀치다니 나 밀친적 없어 야 우리 죽여버리겠다 야 여기다 기방해 기방해 아 단미호가 있다 숙주다 단미호가 숙주야 어 오케이 알았어 다 죽여버리겠다 야 니네 온다 단미호 쏴 비겁한 녀석들 단미호 떨어졌어 잡았다 이 사람들 다 떨어졌어 바보들이야 비겁한 녀석들 날 밀쳐서 죽이다니 옥수하겠다 또 왔다 또 왔다 쏴사 쏴사 오케이 나이스 야 이거 재밌는데 와볼테면 와보시지 야 단미호 이렇게 뭉치니까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구만 빨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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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봐 와봐 좀비들이 우리도 다 뭉쳐야됩니다 아 쓸데없는 좀비들 밖에 없어 나 혼자 가야겠어 저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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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사쏴사 지나갑니다 단미호 쐈어 단미호 쐈어 야 뭐해 좀비 쏴야지 아래에 있어 아래 바로 아래 안 돼 내., 태 Date가 태덕아 옆에 옆에 아 아.. 테떼아 나도 좀비가 됐다 우리 한 번에 덮치자 이야.. 넌 죽었다 테떼아 내가 왔다 안돼 나이스! 어.. 테떼이 3킬 했는데 나머지 생존자들 너무 못해 맞추질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좋아 탈출 맵이다 가자 좋아 좋아 이번에는 내가 살인자 걸렸으면 좋겠다 난 생존자 생존자가 재밌어 아무리 모르는 나는 생존자 여기 호텔이다 호텔 아니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아니? 진짜? 그런 비겁한 짓을? 와 저기.. 오오.. 들켰다 오오오.. 죽었다 우리 둘은 여기도 지키자 죽었다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 나는.. 나는 감염자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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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건 네 뒤에 있다 끄어억 끄어억 아어억 아어억 아하하하 오케이 이수건 감염시켰다 좀비들이여 움직어라 얘네야 요로로 가 요로로가 범인이야 요로로가? 야 요로로는 약올려주자 요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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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놀려주자 놀려줘 아 싫어요 요로로는 갖고 놓자 갖고 놓자 어디에 수원님 꼬마 아가씨 요들이 요로루 야 요로로 죽이지마 요로루 죽이지마 요루루루루루 Brothers 얘들아 여기있어 저리 가라구 여기있어 여기있어 요루루 요루루루 inseech 맞춰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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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볼아 야 왜 이렇게 못맞춰! 대상 사람이 아니구만 여을을 못맞춰! 아 Peki 왜 그래 disturbance 단미호가 좀비 왕이었어 정말 잘 아는구만 oversight 단미호가 조용히 말하니까 뭐 알 수가 없어 티가 안 난다고 나는 좀비에요. 태생부터 좀비였죠. 뭐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로 모이세요. 제발 살인자. 핫한 빌리지에서 만나자고요. 너희들 다 죽었어. 내가 살인마가야. 아까 그 자리 알지?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야 지인들 죽었어. 앞에서 내 눈빛에서 죽어버렸어. 요르르 쏴봐. 요르르다. 야 요르르에야. 요르르에야? 요르르? 요르르에게 쏴봐 요르르에게 쏴봐. 태태기까지 아니야. 태태기까지 아니야. 그러면 이녀맨인데? 다 쏴볼래. 오오오오오오오. 아까 그 맵인가? 인형맨이다. 인형맨이다. 나 아니야. 인형맨 빼고 다있죠. 아니야. 인형맨이야. 다 모여있었냐? 야 좀비. 니가 활약할 때야. 지인들 때. 니가 똑바로 해야돼. 알겠어? 지인들가 잡아야지. 인형맨은 죽으면 끝이야. 지인들 때. 야 송전자 웃음 한번 해보자. 지인들 니가 몸빵해. 앞에가 빨리. 지인들 때 좀비 움직여라. 움직여. 똑바로 일하지 않으면 엉덩이 화를 써버릴꺼야. 뭐해. 여기도 일 안하고 뭐하냐. 말을 안들어. 용암에 뛰어들어. 용암에 뛰어들어. 용암에 뛰어들어. 용암에 빨리 뛰어들어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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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여러분들 3분 남았어요. 3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응. 아 니네 어딨어 근데? 우리 아따 거기다. 맞아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나 근데 요새 살기 있어. 우리 어떻게. 미니맨 열고. 맨 열. 거기 이수곤존에 있습니다. 응? 엄청한 녀석들. 미니맨 열고 열두시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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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저기 앞에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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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좀비 이빨 와봐. 열두시로 와봐. 열두시로 와봐. 열두시로. 열두시로 와봐. 어 이거 미치겠네? 너희들은 한 번에 우리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야 2분밖에 안 남았어. 좀비야 빨리 와. 위에 위에 위에. 옆에 옆에 옆에. 내가 시선을 끌게. 니가 옆으로 가서 쳐. 그럼 옆만 봐. 내가 시선 끄는 사람만 쏠게. 얘들아. 오케이. 우리 브리핑이 들키고 있어 좀비야. 빨리 어떻게든 해봐. 어떻게든 해봐. 빨리. 내가 시선 끄는 사람만 쏠게니까. 아 빨리 가 좀비야. 너 살아나잖아. 왼쪽이야 왼쪽. 넌 살아나니까 빨리 가봐. 뭐하냐 쟤? 일 안하냐? 온다 온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규정에 있으면 절대 안 맞거든. 어차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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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습니다 막판 렛츠 기릿 오케이 막판 하겠습니다 렛츠 기린 재밌잖아 렛츠 기린 기린? 렛츠 렛츠 기린 렛츠 람각 이건 뭐야 뭐야 너무 흥이 나버렸나 못해 이번에 사리자 재밌었다 음 어 내 당신은? 아직 아 이번엔 사람을 좀 조심해야겠어 어 내 당신은? 생존자다 어 내 당신은? 보이는 사람 족족 쏠거야 오지마라 어 주인 떼였어 주인 떼였어 내가 주인 떼였거든 주인 떼였어 주인 떼였어 주인 떼였어 주인 떼였어 가면됐어 벌써 당황한다고? 진흙 떼가 전비였구만 어 내 당신은? 가면됐어 쟤들 뭐야 뭐하냐 니네 찾았는데 내가 쟤들 뭐하는 녀석들이야 야 요로로 붙어야돼 요로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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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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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얘들아 쟤 진흙 떼 잡았어 턤미나 죽었다 쑥쑥 Jackie 죽었고 우오오오오오 아앜하 לא엉 으아악 으아영 진짜 저렇게 못하는거야 활 맞추니까 너무 어려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비 머더마피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안녕 안녕